정태수 제가 진도를 잘 못 따라가서 이번엔 춘천에서 비 맞고 하느라고 안주면서 국내 축구대에 오셨죠? 한 축구대에 원래 작년에 와야 되는데 빠지고 오래 왔고 내년에 또 이번엔 다시 올게요 항상 잘 배우고요 여기 사장님하고 작가님하고 잘 해주시니까 심심하지가 아니라 거기 있으면 꼭 뵌 분들 유튜브로 많이 뵙고 오늘 몸이 안좋아서 인사는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아이고 소리 한자리는 하셔야죠 여기서 이따가 소리 한자리는 하셔야죠 교수님 저기 운동하시는것도 저랑 비슷한거 하시고 우리 손선생님하고 수백 전통부에 또 미국에서 태극권 기봉이랑 그렇게 하시고 서로 하시는 말씀도 있고 이따가 탑주 한잔 하셔야지 그럼요 제 딸도 와서 또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예예 따님도 지금 샌프라시스코에 있죠 LA쪽에 있는 대학생인데요 이번에 휴학하고 한국학당 오는데 아 아 그렇게 하셨죠 전에 우리 박찬형 교수 따님도 한국학당 공부하면서 여기 우리 풍요당 공부했어요 예 북도 좀 배우고 그럼 좋죠 그럼요 그렇죠 저희들이 인도를 해 드릴게요 연락만 이렇게 주시면 안그래도 지금 또 사부가 10월 며칠 지금 미주 공연이 있어요 15일 미주지가 오하이오 주립대학 거리에서 15일에 가서 19일인가 19일날쯤 공연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느낌이 그러실 것 같아서 오늘 그냥 저비를 하시라고 달라로 그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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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그리고 저기 그러면 어떻게 앞전에 발표곡 짜던 대로 한번 하시고 우리 정태수님 저기 서류는 좀 있다가 예 예 먼저 우리 다연님하고 저기 단비님이 흥타령 네 발표곡 예 발표곡 혹은 우리 저기 선수님이 치셔 두 분 한 번 하시고 흥 송군남 울승자 흥 부인 불경 송화정 흥 탄암 태수의 기우정 흥 삼 대육경 백관 조조 추어 인정 복업 서방 흥 흥 일정 실정 굵은정 헌면 흥 뒷마음 밀촌단정 뒷마음 헌역 흥 양린 심정 흥 통 좋 사 과 흥 과 여 일정 흥 선 흥 현 일정 은 잃 흥 위로는 슬픔의 궁합한 추월같이 본 뜻이 솟아서 빛이 커져 슬픔의 궁합한 추월같이 슬픔의 궁합한 추월같이 슬픔의 궁합한 추월같이 슬픔의 궁합한 추월같이 심지어 그 칼을 싱고서 그 과립게 그 눈물을 빚어놓으니 잘한다 술 읽자 국가 비자 헛니 모자 다리돈 내 술 아이야 벙목 청쳐라 밤새부로 놀아보리 잘한다 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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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정사 아니요 이멍정은 녹수로구나 젤복수야 베드리 회장님 오늘 행사 있으셨던 분이에요? 제가 공연방 가면 앉아주실 것 같네요 불신탈방 당연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경술만 하고 오늘 이렇게 형아님들 오셨습니다 다시 시작 밥은 밥까지도 못 먹고 정은 죽어도 못 먹고 떡은 떡떡걸리고 술은 술술 잘먹는다 수치국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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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